지금 시간 6시 대기 7분 전인데 현장 티켓 부스는 엄청 긴 줄이 써 있습니다 대부분 고성 군민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티켓 대기 줄인 것 같아요 과연 발권에 성공하실 수 있을지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성 군민들 입장 대기 중입니다 아마 이찬원씩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고성 군민분들 티켓팅 성공하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이곳 고성 공연장에는 온통 로즈골드 물결로 가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티켓 부스 앞인데요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티켓 발부를 위해 나오셨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매 하신 분들은 6시까지 발권 가능하시고요 그 뒤로는 이제 현장 예매가 진행땅땅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것 같아요 점점 고성은 해가 지면서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6시 대기 7분 전인데 현장 티켓 부스는 엄청 긴 줄이 써 있습니다 대부분 고성 군민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티켓 대기 줄인 것 같아요 과연 발권에 성공하실 수 있을지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성 군민들 입장 대기 중입니다 아마 2천원씩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고성 군민분들 티켓팅 성공하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늘 이곳 고성 공연장에는 온통 로즈골드 물결로 가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티켓 부스 앞인데요 네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티켓 발부를 위해 나오셨습니다 네 온라인 사전 예매 하신 분들은 6시까지 발권 가능하시고요 그 뒤로는 이제 현장 예매가 진행땅땅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계신 것 같아요 점점 고성은 해가 지면서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anonym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